이 뉴스 옛날에도 한번 나왔었잖아요. 타이레놀 먹은 애기들이 ADHD나 자폐가 좀 많이 늘었다. 임신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됐고 제일 안전하다고 상과의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타이레놀인데 선생님은 ADHD를 정말 실제로 전공을 하셨으니까 그 소아 쪽으로 그게 그렇게 연관성이 높을까? 제가 아동병원에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뉴스들이 한번씩 터질 때마다 엄청난 논문을 찾아봤는데 논문이 저명한테 실린다는 게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주목할 만하다. 새로운 시선이다. 혹은 이 연구 방법이 좋다. 시대의 흐름과 맞다. 이 연구가 되게 유명한 논문 저널 존스 오키스에서 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996명의 산모와 아이를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출산 시 때 퇴출에서 피를 뽑아서 거기에 있는 아세토아미노펜의 농도를 측정하고 몇 년 후에 그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발달장애가 있는지 ADHD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더라고요. 근데 논문에 보면 항상 맨 마지막에 리미테이션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우리 이 논문은 이게 좀 부족하다. 그거를 이제 써내죠. 첫 번째가 그게 아세토아미노펜의 그 반간기가 3시간 정도. 출산 시에 측정한 그게 점심 전기간에 타이레노의 어느 정도 먹었는지가 알 수 없다. 반영을 할 수가 없다.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집단의 백그라운드 조사가 사실은 유전적인 환경적인 요인을 배제하지 못했다. 이렇게 써놨어요. 아세토아미노펜이 높은 영향을 주나요? 아니면 유전적인 게 더 큰... 당연히 유전자 입력이죠. 왜냐면은 지금까지 알려진 그 ASD 그러니까 Autism Spectrum Disorder와 ADHD 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이 두 가지는 그 타고나는 그러니까 본인의 제네틱한 게 가장 크고 그 연구가 굉장히 활발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게 하나도 안 돼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엄마 쪽에 엄마가 나이가 몇이고 엄마가 뭐 학력이 얼마고 이런 거는 했는데 압박권 또 하나도 안 했어. 그러면은 사실 그게 어떤 집단의 대상으로 한 건지 모르는데 표본 집단을 어떻게 선별을 하느냐가 사실 논문의 결과에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한 게 조금 이제 의아하고 제 입장에서는 또 다른 집단에서 똑같은 걸 해봐야 된다. 이렇게 써놨더라고요. 존스 업긴스 연구를 표만한 건 아니죠. 의미는 있겠죠. 키포퍼센터 그게 사실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연구가 많이 돼야 될 거긴 한데 그것 때문에 사실 내가 타이레도 먹어서 우리가 이런가? 맞아. 지금 엄마들이 안 그래도 지금 길치의 시대가 있는데 타이레놀 먹어도 임신 열 달 내내 먹는 게 아니잖아요. 정말 머리 아플 때 산모들은 약 하나 먹는 거 하나에 다 신경 쓰는데 그리고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. 임신 중에 열 떨어뜨릴 만한 양은 타이레놀 말고는 없거든요. 임신 중에 사실 열이 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브레인 데미지 오는 효율이 더 높지 않나요? 그렇죠. 훨씬 차라리 빨리 체온을 낮춰줘서 차라리 아기한테 안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희가 임신 중에 탕목욕이나 온천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중심 체온을 올려서 그런 건데 헤드라인만 딱 타이레놀 먹은 아이들 먹은 엄마들에서 태어난 애들 ADHD 이렇게 되면 산모들이 타이레놀 ADHD 위험 높여 그렇지. 그러면 또 타이레놀 안 먹어서 생기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거야? 엔세이드 이브로펜 그런 걸 먹으면 아기한테 딱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. 명확하게 안 먹어요. 두통이 심하거나 아니면 등종 때문에 복통이 있거나 임신을 했는데 그럴 때 먹을 수 있느냐? 타이레놀 말고는 없거든요.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할 거 같아. 이 논문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오늘 논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. 철성 키스. 요거에만 꽂혀서 우리가 타이레놀 아예 못 쓰느냐 임신 중에 쓰면 큰일 나느냐 심지어 하는 건 좀 힘들어했지 않나 팩트체크를 해봤고요. 다음에도 저희가 기사에 합한 것들이 있으면 다음에도 팩트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.